장수근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남원시가 지역사랑상품권 100억 원어치를 추가 발행합니다. 우리 지역 소식 임홍진 기자입니다. 장수근은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방소멸 위기를 가속화한다며 워라벨 청년충전소 장수근을 목표로 청년 인구 유입, 정착, 유출 감소에 3단계 실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농군사관학교와 청년활력센터, 트레일 빌리지 조성 등 6개 사업을 선정해 추진하고 청년의 주거안정정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장수근은 이 같은 사업이 행안부로부터 S등급을 받아 내년도 지방소멸기금 144억 원을 확보였습니다. 남원시가 할인율 10%가 적용되는 지역사랑상품권 100억 원어치를 추가 발행합니다. 올 들어 1,100억 원의 상품권을 발행한 데 이어 이번에 100억 원이 추가돼 총 1,200억 원 규모로 늘었고 가맹점은 3,700여 곳으로 증가해 상품권에 대한 시민 호응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완주군이 운영 중인 행복 콜버스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촌형 교통 모델인 행복 콜버스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시책으로 최근 여러 미디어 매체에 소개되고 이용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읍시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지원센터가 성과보고회를 열고 그린바이오 산업 고도화에 전력을 쏟기로 했습니다. 센터는 효능 검증과 안전성 평가, 대량 배양 등을 통해 미생물 기반을 다양화하고 제품의 산업화를 이룰 수 있도록 폭넓은 지원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